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 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폭서 스마트 충전기 입니다 이 충전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배터리 충전 기능보다 복구 기능 때문인데 실제로 손상된 배터리를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 복구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이 충전기를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추어 무선 이동 운용 장비에 사용하는 납산 배터리에 고속 충전기가 필요해서 가성비 좋고 용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구입하였습니다 먼저 관심사항인 손상된 배터리 복구가 되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동이 걸리기는 하지만 거의 수명이 다 된 인피니티 M37의 80Ah 납산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분리한 배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분리한 배터리의 2.4Ah 저속 충전기로 유지 관리하고 있었으나 충전 용량이 50% 이하로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서 충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폭서 충전기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세대 충전기라 불리는 FBC 1224 12 모델입니다 중국산 제품은 보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으나 국내 오픈마켓 수입 대행 업체에서 더 저렴하게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이 충전기는 12V에서 12A, 24V에서 6A의 대전류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납산 배터리 뿐만 아니라 니튬 인산철 및 AGM 배터리까지 여러 종류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종류별로 충전기를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는 타용도 고속 충전기입니다 별도의 전원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작동하고 전면에 터치 스위치로 충전할 배터리 종류를 선택하거나 배터리 복구 기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배터리를 복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손상이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복구를 진행해서 비교를 하여야 하므로 배터리를 완전 충전한 다음에 20시간 방전률인 0.05C 전류로 방전시켜 손상된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방전시험 결과 충전 용량은 32.5Ah로 예상보다 더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폭서 충전기의 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배터리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면에 모드 스위치를 터치하여 복구 모드 기능을 선택한 다음 충전기의 출력 케이블 클립을 배터리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손상된 배터리의 복구가 시작됩니다 배터리 입력 단자에 0.1옴 션트 저항을 연결하고 오실로 스코프로 입력되는 전류 신호의 형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전류 파형을 보면 기본적으로 1Hz 방향파와 유사합니다 스위치 모드 파워 전원 회로 구성을 기반으로 한 충전기임으로 충전 전류에 펄스와 불규칙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펄스 형태의 충전 전류를 흘려서 배터리를 복구하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론들이 이미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런 이론들을 활용한 몇 종류의 배터리 복구 장치가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폭서 충전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충전기의 배터리 복구는 16시간 동안 작동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복구 종료한 배터리는 완전 충전 상태가 되며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전 시험을 하여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측정한 결과 그래프를 보면 복구되기보다 오히려 충전 용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번의 방전 시험 사이에 2회의 16시간 복구 충전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납산 배터리의 고방전에 의한 내부 저항 증가에 따른 성형 열화 증상과 동일한 형태의 방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만 본다면 폭서 충전기의 복구 기능은 별로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듯 하며 그렇다고 납산 배터리의 펄스 충전 복구 이론이 틀렸다거나 충전기의 불량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납산 배터리의 충전기나 자동차에서는 이미 펄스 방식의 충전을 하게 되어 있고 충전 회로 구성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몇 종류의 관련 이론들을 검토해 보니 폭서 충전기처럼 단순한 펄스 충전 방식은 충전 효율은 좋으나 배터리 극한 표면에 결정화한 황산납을 제거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배터리 복구 장치들은 수십에서 수백 헤르츠 주파수의 펄스와 대전류 충전으로 극판의 기계적 진동을 유발하여 결정화된 황산납을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러한 배터리 복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에 구입을 한 폭서 충전기의 가격대를 보면 전문적인 배터리 복구 장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함으로 예상했던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 충전과 고속 충전 기능만으로도 충분하게 구입할 가치가 있는 충전기이고 복구 기능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 정도의 옵션이라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